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윤광서 목사입니다. 오늘은 23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3장은 13장에서 시작된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심판 대상으로 두로를 지적합니다. 두로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여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70년의 기한이 찬 뒤에 회복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악의 세력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실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는 유다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에 대한 예언 전체를 포괄하는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24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데 심판의 때가 되면 땅이 공허하고 황무지로 변하며 모든 사람이 심판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아십니다. 땅을 벌하시는 심판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구별하여 구원하시고 악의 세력은 분리하여 심판하십니다.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하신 것에 대한 찬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들의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하하시는 분이십니다. 26장에서 요하께서는 평강을 베푸시는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성취케 하십니다. 26장을 보면 그 시간적인 관점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넘나들게 되는데 통전적인 승리를 약속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27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구원을 예언하시는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날의 하나님의 심판은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질서를 깨뜨리는 바닥 괴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단되어지는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혼란한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구원을 통한 질서를 회복하시려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고 구하라는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그 부르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다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23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23장 두루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루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미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여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엘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루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업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간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종교한 자들이었던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용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하미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난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저녓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의 읍수리니 일어나 귀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갈대야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지지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루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루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정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윤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오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다쳐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남나무를 흠듬갑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위로의 신이에게 영광을 돌리세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미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미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녹의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혼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혜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낳아주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의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니 모아비 걸음물 속에서 초개가 밟힘같이 자기 초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펌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제 26장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경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피판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 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의를 배우미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험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 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 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악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죽게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지름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은 이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의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직위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에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뿌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 나니 곧 그가 재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바다 광야와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선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국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의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국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수르 땅에서 멈춘한 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쁨의 하루를 주신 은총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입술로 삶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찬송이 자녀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길 원합니다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찬송할 때에 영혼과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찬송할 때에 다쳤던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하옵소서 찬송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찬송할 때에 모든 악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옵소서 찬송할 때에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심으로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한다는 확신과 기적을 경험케 하옵소서 피조물인 인간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임을 자녀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특권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때로 인생길에서 기도까지 막히는 수렁에 빠질지라도 오직 찬양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빌리포 감옥문을 열었던 바울과 신라의 찬송이 자녀의 삶에는 기적이 아닌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찬송보다 세상 노래를 즐겼던 저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자녀가 습관을 따라 부모의 신앙의 본을 따라 찬양하도록 저의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의 입술에서 늘 찬양의 곡조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영혼이 잘되고 범사의 강건한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